네, 김병진 매니저의 오늘짱피 크래프톤이었습니다. 오늘짱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CPI로 눌린 뉴욕증시,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또 짚어봐야 될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스토리사 무엇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CPI 발표되고 나서 뉴욕증시가 좀 후장으로 갈수록 빠지는 이런 흐름이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종목들, 또 좋은 종목들에서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후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알아보죠. 네, 시간의 특징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젠백스 링크인데요. 장 마감 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됐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또 자유주행 기업인 포니 AI와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 체결 소식도 전해지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고려재강은 자회사가 초전도 가속관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과 또 LK-99의 논문 저자인 김연탁 교수와 퀀텀에너지 연구소 팀이 다른 초전도체 주장 물질을 들고 3월 합계에 선다는 소식이 재차 부각되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리아 FT 볼까요? 자유주행차 테마 상승 속에 하이브리드차 카본 캐니스터 성장 지속 전망에 올랐고요. MDS 테크도 이러한 테마 상승 속에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렌시스는 최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를 앞당길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의 로봇 밸류체인에 포함된 이렌시스도 주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시간 내에서 올랐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사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어제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테마가 두루두루 다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볼 종목은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공약을 한다라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일단은 오늘 한번 공약해보면 좋겠다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에서 어떤 뉴스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일단 뚜렷한 뉴스는 없고요. 일단 뭐 최근에 그 이제 오너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M&A를 포함한 어떤 로봇사업 그리고 신사업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추진될 거다. 그런 모멘턴에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0THK가 최근에 상당히 좀 강세인데 이런 최근에 이런 로봇칼린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연결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어쨌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오너리스크가 어쨌든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이제 신사업이라든지 M&A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런 것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래산업으로 로봇이라든지 디테일 헬스케어라든지 이쪽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뭐 M&A를 통해서 사업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어떤 미래사업기획단이 작년 11단에 또 조직이 되게 되면서 기대감을 좀 많이 키우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무게중심을 신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로봇 사업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그 삼성전자의 해외투자 전문차 회사인 삼성네스트가 그 노르웨이 있는 그 로봇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했는데 원엑스 테크놀로지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휴머나도 로봇 네오라는 그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런 행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램보로봇이 같은 짐을 또 확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 자회사 편입 이런 시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최근에 300THK라는지 그리고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이 연결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핏의 수혜지라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나온다 나온다는 얘기는 상대 좀 많았었는데 상반기 내에는 어쨌든 이 고조기금 로봇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공개가 되게 되면은 인터스라는 종목도 이제 수혜가 되고 그리고 이 로포핏에 들어가는 이제 소형 감속기 이 제품을 이제 이렌시스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연휴로 해가지고 아마 시간의 거래에서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이슈들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접근을 해본다라면은 그런 관점에서 좀 용이하다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짧게 한번 단기적으로 이렌시스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메스카 밴드를 한번 제시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6,100원에서 6,4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7,100원 정도, 손책가는 5,800원 정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시스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트가 사실 좀 범상치 않은 모양이기는 하더라고요. 뾰족뾰족. 그래서 변동성은 크지만 기회는 좀 자주 나오고 있는 종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7,1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오늘장 움직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실적 발표에 나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IR 관련된 컨퍼런스 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섬미아 아나운서가 정리합니다. 네, 오늘도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이 많은데요. 먼저 두산 그룹주부터 보겠습니다. 두산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영업이익 15% 오를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요. 계열사인 두산 밥객과 두산 애너빌리티의 실적 호조와 또 자체 사업인 전자 소재, 두타몰 등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한 것이 실적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바로 볼까요. 영업이익이 9%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원전과 가스터빈 등 수주에 성공하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산 퓨어셀은 영업 손실이 27억 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부진했던 상반기 신규 수주의 영향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세아베 스틸 지주 볼 텐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3%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고요.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또 전방 사업 수요 부진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우 시스템 역시 영업이익이 4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유럽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량이 기존 목표 대비 크게 하회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 넘어가서 게임즈 보겠습니다. 네오 위즈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지난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한 피해 거짓의 흥행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블류 게임즈도 영업이익이 7% 오르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인수한 슈퍼네이션의 매출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또 소셜 카지노의 매출 또한 전분기 대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게임즈 관련해서 네오 위즈, 더블류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NHN도 어제 또 숫자는 발표를 했고요. 어닝 컨퍼런스 콜 오늘 앞두고 있는데 게임즈 중에서 한 종목 보이나요? 네,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차트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어쨌든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최근에 상당히 괜찮고 실적보다는 앞으로는 기대감선 반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는 5,980여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6% 증가를 했지만 영업익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78억 정도?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지금 증권사대 어떤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적자를 예상한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어닝 쇼크 수준이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 거래서 이 NHN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에 거래서는 2.9% 상승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안 좋게 나올 만한 실적보다는 앞으로는 기대감도 전반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간단하게 좀 짚어보게 되면 일단 말씀드렸듯이 영업이 마이너스 78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쪽보다는 커머스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광고 문제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실적이 좀 안 좋게 발표가 됐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테마 형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봤을 때 또 자산소각, 117만 원 정도였던 자산소각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당 500원이 현금 배당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실적을 좀 상세한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중에 좀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이 그 웹보드 월 결제한도 재검토 방안이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요. 그리고 게임위가 1분기 중으로 이제 게임산업법 시행령 재검토 결과를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재검토 규제 중에서 이제 포커스가 될 만한 부분들이 고스터 포커 같은 웹보드 게임, 결제한도가 이제 사양 조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결제한도가 70만 원 정도에 묶여있는 상황인데 70만 원에서 좀 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결제한도를 사양 조정하게 되면서 LHN 같은 경우는 이제 웹보드 매출 같은 경우는 30%가량 증가했던 그런 경험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발 쪽 같은 경우는 64%나 그런 매출이 증가했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사양 조정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주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2월달, 상반기 2월달 초부터 상당히 가파리게 오르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파리게 오른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웹보드 규제 완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하이퍼클럽엑스 기반의 AI 공동 사업.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2만 원에서 2만 6천 원까지 가파리게 주가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최근에 조정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양상 정도로 큰 폭의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했던 조정 구간을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액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2만 4천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되게 된다라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게임주 강세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 NHN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된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바로 저희 이사님의 오늘장 공약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공약주는 오늘도 반도체입니다. 아, 그렇죠. 반도체. TFL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전통적으로 설비 가동률 상승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디뎌 현물가가 감산 효과 그리고 재고 소진을 해서 5개월 연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DDR4 8기가 기준으로 33% 그리고 16기가 기준으로 35%를 상승한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물론 감산 효과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감산 효과를 포함한 수요 증가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산 효과, 공급적인 측면이었다면 2개월, 3개월 단기간에 끝이 났겠지만 수요도 받쳐주기 때문에 현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고성능 반도체, 하이엔드 디뎌미너를 볼 수 있겠죠. HBM 같은 제품들의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업황 회복 흐름이 전반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TFE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요. HBM3 관련돼서 개발 단계부터 R&D를 동시에 진행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HBM 같은 경우는 하이스가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삼성전자가 개발을 가속도로 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TFE가 수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FE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TFE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공정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패키징이 끝난 반도체 분량 여부를 판단 판별하는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ISC가 SK 쪽으로 인수가 되게 되면서 또 반사익이 기대가 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최대 공급사, 부산 가능성이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가 같은 게 밴드를 한번 제시해보게 된다면 33,500원에서 35,500원 정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매수가 되게 된다면 일단은 42,000원을 분기점으로 보게 되면서 돌파이브 포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자가는 3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FE 기관도 외국인 양매수 들어오면서 어제 17% 상승을 했는데요. 상방 42,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펴봐야 될 종목 챙겨주신 정태균 이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